컨트리도 되고 컨트리사이드. 그렇지. 이 문장에 중요한 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걷다, 걷다, walk. 걷는 중인, walking. 어떤 식으로 했으니까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 걷는 중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라는 질문이 있고 in the countryside, walking in the countryside. 뭐 좀 눈 모양이지? 오케이, 갑자기 당신은 울고 있는 까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케이, 좀 틀린 것 같죠? 오케이, is는 울고 있는 중이다를 만들죠. 내가 필요한 건 울고 있는 중이다라는, 울고 있는 이도. 그래서 뭐라고요? suddenly you hear a magpie crying. okay, 마찬가지 이 crying도 울고 있는 중이인데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걸 쓰면 울고 있는 까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가 먼저 있어요. 어떤 까치? 울고 있는 까치.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가 없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구조가 뭐라고 했더라? hear a doing 이라 하죠. hear a doing 하면 doing 하고 있는 a의 소리를 듣다. 그러니까 suddenly you hear a magpie crying. suddenly you hear a magpie crying. 오케이, 이것은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그렇죠. is this good or bad luck? is this good or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만약 당신이 영국 출신이라면 까치는 불운이에요. 오케이. however는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다 같이 if you are from England, if you are from England, a magpie is bad luck. a magpie is bad luck. 오케이, 그것은 날쁜 날씨의 징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를 빠뜨렸네요. it's a sign.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징조예요. it's a sign of bad luck. 다 같이 it's a sign of bad weather. it's a sign of bad weather. 아까 bad luck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좋고. it is a sign of bad weather. 오케이. 그래서 it's a magpie 뜻이 왔습니다. 어디에선 누가 뭐의 상징이다? 잉글랜드에서는 magpie가 bad weather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케이. 한국에서는 그런데 까치는 행운의 상징이에요. 아, magpie is good luck. 그렇죠. 다 같이 in Korea, however, in Korea, however, a magpie is good luck. a magpie is good luck. 오케이. 그것은 좋은 친구들 또는 가족이 친구들 또는 가족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렇죠. 여기 생략된 것은 되시죠? It means that you come to get to the line. It means that It means that It means that Good friends or family will come. Good friends or family will come. To visit. To visit. It means good friends or family will come to visit. 오케이. 이런 문장들 이었었고요. 다음에 금면서 오케이. 숲속에서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렇죠. It's a beautiful day in the forest. It is a beautiful day in the forest. 오케이. 뭐라고요? It is a beautiful day in the forest.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뭘 수업했죠? 1시. 그렇죠. 2시. 2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여기서 2시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죠. 아무 뜻 없는 이시고 나중에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In the forest에서. It is a beautiful day in the forest. 그러면 in the forest의 인은 어디에서 왜얼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전치사 인 같은 게 어디에서 뭐다라는 문장이죠. 숲속에서 아름다운 날입니다. It is a beautiful day in the fore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늑대가 풀을 먹고 있는 사슴을 보고는 맛있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고치겠다고 해놓고 안 고쳐놨네요. 오케이. 나같이 A wolf sees a deer eating grass. A wolf sees a deer eating grass. Delicious, he says. Delicious, he says. 오케이. A wolf sees a deer eating grass. Delicious, he says.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eating grass는 eat grass로 붙어왔고 eat grass의 뜻은 뭔데 그렇죠. 풀을 먹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풀을 먹는이 필요한 거죠. 풀을 먹는이 필요하니까 하다시의 아예니구 치면 이게 풀을 먹고 있는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도 아까처럼 c a doing 이라 했습니다. c a doing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A wolf sees a deer eating grass. Delicious, he says. 계속해서 나는 저 사수를 먹을 테야. 오케이. 이런 느낌이 이 단어는 이런 느낌 bad deer죠. I'm going to eat that deer. 뭐라구요. I'm going to eat that deer. I'm going to eat that deer.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었고 매우 중요한 표현 종일가서도 중요하게 배우는 표현 뭐 be going to 뒤에 무슨 c 외초하다시가 오면 이게 가다란 뜻이 없어져 버리고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으로 이 going은 planning의 의미다. 계획하고 이런 중이다. I'm going to eat that deer. 그리고 이 돼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이 돼스는 뭐하는 돼시다. 손가락질하는 돼시다. 저 라는 뜻이 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돼시 있었죠. I'm going to eat that deer.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늑대는 호라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 완벽해야 되죠. 호라이가 지켜보고 it 다 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a tiger is watching a tiger is watching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a tiger is watching 선생님 아까는 is를 쓰면 안 됐잖아요. 어 뭐 use you hear a you hear you hear a magpie cry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a wolf sees a deer eating grass 그런데 이번에는 is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이번에는 독립만세할 수 있는 문장 그렇습니까? 완벽한 문장 누가 뭐 한다 가 이루어져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보고 있는 중이 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앞에다 뭐 붙이면 그렇죠. that을 붙이면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 다 라는 거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겁만 들으면 되셔야겠죠. 그렇지. but the up doesn't know but the up doesn't know that a tiger is watching that a tiger is watching but the wolf doesn't know that a tiger is watching 오케이. 지금 이 두 사람이 공부를 덜 하고 있는 티가 납니다. 그렇죠. 눈이 동그랗지네요. but the up doesn't know that a tiger is watching 오케이. 타이거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 는 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호랑이는 사슴 먹는 것을 원합니다. 원을 원을 원하 Judges 그리고 лу 원을 킨 먼저 원 coe 늘 со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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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는 타이거 앞에 덜을 붙이고 전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얘기 했었구요. 여기 덜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 그쵸. 또? 또 뭐 얘기했죠? 그쵸. 여기에 대한 얘기 했죠. 이거. 그래서 그러면 왜 덜을 붙인다 했죠? 아까는 all tiger 뭐야? the wolf doesn't know that all tiger is watching 했는데 이번엔 왜 덜을? all tiger가 아니고 왜 덜타이거?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all를 쓰는 게 아니고. 했습니다. 더 그랬습니다. 원천은 두 분이 이해 안 한 것 같은데? 덜타이거 안만 길어봤자 보니까 it이니까 it want냐? it want냐? 그 다음에 to에 대해서는 eat the deer가 뭔 뜻인데? 사슴을 먹다는데 to 붙여서 먹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eat the deer to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지민아? 그렇죠. what ok what the tiger wants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그쵸. 전혀 묻는 느낌이 안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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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the tiger want? 이렇게 해야지 묻는 문장이 돼죠? 네. 제가 하다시 속에 묻는 문장을 만드는 것은 하다시 속에 있습니다 하다시를 이 앞으로 주어라는 말은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웠죠 주어 앞으로 뒤보내면 묻는 문장이 되고 what does the tiger want? 무엇을 원하니? it wants to eat the deer too 자 계속해서 그들은 서로 아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they start fighting okay 이 얘기 하려고 그랬지? with each other 자 이런거는 뭐 통순히 외울 수 밖에 없어요 fighting with each other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였죠? 음 대이가 뭐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에 대한 얘기 뭐 했죠? The wolf and the tiger. 그 다음에 파이팅에 대한 얘기 뭐 했죠? 그렇죠? fight with each other는 서로와 싸우다인데 여기 필요한 건 싸우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면 fighting with each other란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누르면 될까? 오케이 이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안맞게 이러봤자 뭐예요? 그것을 시작했다죠? 그럼 어떤 질문에서 해야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does they start? what does they start? 오케이 이 안에 뭐 들어있죠? start 안에 start가 아니고 start인데 start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야 되겠다? 그들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what do they start? 그랬더니 they start to fighting with each other 이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뭐로 바꿨으면 된다? to fight로 바꿨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they start to fight with each other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예할 차례죠 책은 좀 미리미리 펼쳐놓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조사를 해왔지요 한 번 더 읽고 조사해 오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The wolf and the tiger bite each other The wolf and the tiger bite each other The wolf and the tiger bite each other They both get badly hurt and fall down They both get badly hurt and fall down At that moment 자, 제3의 등장인물이죠 이제 A fox comes along A fox comes along Thanks boys I'm going to take the deer I'm going to take the deer 좀 얄밉게 읽어야 되겠죠 영국이라면 Thanks boys I'm going to take the deer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Says the fox Says the fox He picks up the deer and walks off He picks up the deer and walks off The wolf and the tiger are too tired The wolf and the tiger are too tired So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So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먼저 여기에 애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하겠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애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제목은 애니와 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니와 썸에 대한 얘기를 애니와 썸을 왜 한꺼번에 설명하느냐 둘 다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유는 둘 다 뜻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약간의 조금의 단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뜻이 같다 첫 번째 뜻이 같다 뜻이 항상 같은건 아니구요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애니와 썸 썸과 애니 약간의 조금의 조금의 썸 머니 약간의 돈 애니 머니 약간의 돈 약간의 돈 그런데 사용할 경우가 다릅니다 먼저 썸은 썸은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사용합니다 뭔소리에요 예문을 보여주면 쉽겠죠 썸은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썸은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에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I have some money 난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애니는 뭐라 그랬어요 애니는 어떻거나 낫이 있거나 또는 그렇죠 묻는 문장에서 사용한다 낫은 거꾸로 낫이 있는 문장 또는 묻는 문장에서는 애니를 사용한다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 예문을 두개 써야되겠죠 I don't have any money 이런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do you have 저기 시험지는 뒤에 있어요 any any money 이런 문장에서 사용합니다 I don't have any money 나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do you have any money 너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니 알겠습니다 뭔가 some 과 any의 차이점 뜻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문장이 다르다 I have some money 난 돈 좀 있어 do you have any money 너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니 I don't have any money 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I don't have any money 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낫이 들어있나요 네 그렇죠 they cannot do 할 때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some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ey cannot do something about it이 아니고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됐습니까 something도 어떤 것 anything도 어떤 것입니다 뜻은 똑같죠 something 어떤 것 anything 어떤 것 근데 여기는 they cannot do something about it 예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something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이번에 어떨 때 some을 쓰고 어떨 때는 쓰냐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준 것은 반만 가르쳐 준 거야 사실은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건 원칙만 가르쳐 준 거야 이거 말고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중1이 되면 가르쳐 줄대요 중1 중1 그렇습니까 안만 가르쳐 줬어요 원칙만 가르쳐 줬어 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인아 왜 바이츠 하면 왜 안 돼 왜 바이츠 하면 안되고 왜 바이트 해야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이트의 뜻이 뭔데 그렇죠 물다 라는 무슨 씨인데 하다 씨인데 이게 주어라고 하죠 주어가 암만 길어봤자 뭣이까 그렇죠 데이니까 데이 바이트야 데이 바이트야 그렇죠 히시 이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이트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데이는 뭐 그렇죠 더 울프 앤더 타이걸 하면 되겠죠 더블유하고 티라고 쓸게요 더 울프 앤더 타이거 보스 겟 벨리 헛 그러면 데이 보스는 어떻게 해서 가면 되지 오케이 보스인데 바이트가 아니고 보스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물렸다 바이트의 3단 면신 바이트의 3단 면신은 바이트 비트 비트 이고요 바이트 비트 비트 시험 지는 적이 있습니다 바이트 비트 비트 이게 물린이란 뜻이겠죠 그 비트 아니고 보스인데 보스의 단어의 뜻을 모르는군요 보스가 보스가 뭔 뜻이죠 보스가 뭔 뜻이죠 둘 다란 뜻이죠 둘 다 보스는 몇 개에 대해서 또는 몇 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데이 보스 하면 그들 둘 다란 뜻이죠 그들 둘 다 개들 둘 다 늑대와 호랑이 둘 다 그 다음에 네 숭빈아 배들리하고 배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시 그렇죠 시가 다르죠 좋습니다 그렇죠 배들리는 무슨 뜻이고 무슨 시야 나쁘게 나쁜 나쁜 또는 어떤 심한 배드 콜드 뭐해 배드 콜드 그렇죠 심한 감기죠 그렇죠 나쁜 감기 아니죠 심한 감기죠 배드 콜드 독감을 배드 콜드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시다 그렇죠 얘는 어떤 시죠 배들리 웨더야 배드웨더야 배드웨더야 그렇죠 어떤 날씨 배드웨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왜 배드를 왜 못쓰죠 배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왜 배드를 못쓰고 배드를 써야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시가 아니고 어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 비슷했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이 문장의 뜻이 뭐야 여기에 일단 앞에서 1과 unit 1에서 했던 뭐가 보입니까 get 어떤이 보이죠 헐트는 그럼 선생님이 답을 해버렸죠 헐트는 몇 번째 녀석이야 아니죠 세 번째 녀석이죠 hurt가 3단 변신 어떻게 하는데 그렇죠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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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단 변신 하는데 얘가 다치다 아프다 또는 아프게 하다란 뜻이죠 얘는 무슨 형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죠 세 번째 녀석은 그렇죠 입장받기는 어떠시니까 어떤 어떤 다친 그럼 저 여러분들 옆에 유닛에서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는 거 배웠습니까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럼 get 어떤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어떻게 되다란 뜻이었죠 어떻게 되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 그랬어 b 어떤 그래서 뭐를 비교했냐 i am happy 하고 i get happy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면서 설명했었어 그러면서 뭘 그렸냐 이런거 그렸습니다 i am happy는 어떤 느낌 이런 느낌 나는 행복하다 i get happy는 어떤 느낌 나는 점점 행복해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get badly hurt hurt는 get 뒤에 무슨 십이냐 다친이란 뜻이 어떤 시죠 세번째 녀석이죠 몇번째 녀석이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답을 해버렸죠 세번째 녀석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badly hurt를 살펴보면 심한 다친이야 심하게 다친이야 당연히 어찌 어떤이 돼야지 어떤 어떤이 됩니까 아니죠 어찌 다친 심하게 다친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를 쓸 수밖에 없다 어찌 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get bad hurt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심한 다친이야 심하게 다친이야 그러니까 get bad hurt 하면 안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get badly hurt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y both get badly hurt and fall down 그리고 여기에 falls가 아닌 이유도 마찬가지 여기 뭐니까 they니까 됐습니까 혼자 쓰러졌어 둘이 쓰러졌어 그렇죠 he가 쓰러진 거야 they가 쓰러진 거야 they fall down 해야 되겠죠 they both get badly hurt and they fall down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이 death은 뭐한 놈이야 겉만드는 death 겉만드는 death이면 여기가 이게 완벽한 문장이죠 그쵸 됐어요 됐어요 됐은 지인이 생각할 때 뭐한 death이야 어떤 아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승빈이 생각은 그래서 가리키는 그렇죠 가리키는 death이죠 I like death book 할 때 death 하고 똑같은 거야 death book 하면 어떤 책 저 책 that moment 하면 어떤 순간 저 순간 그 순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손가락지라는 death입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at that moment에 moment의 뜻이 뭐죠 순간 at that moment는 at it이 붙었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죠 ready죠 여기서 그래서 언제 그 순간에 됐습니까 at that moment에 그 다음에 여기에 comes in 이유는 너무 쉽죠 a box 안 만길어봤자 it이니까 it comes along 됐습니까 그 녀석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사슴 빼고 대삼의 등장인물이죠 well the box comes along 그 다음에 지민아 boys는 뭐 thanks boys i'm going to take the deer 그렇죠 the wolf and the tiger 꼭 부르는 거죠 이 녀석들아 그니까 이 녀석들아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남자 아이들아 고마워가 안 돼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이 녀석들아 고맙구나 여기서 이 녀석들아 고맙구나 the wolf and the tiger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이 계속해서 아이는 누구 대신 왔어 그렇죠 the fox 앞에 나왔던 녀석 다시 얘기하니까 the fox is going to take the de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ys 그 다음에 says 인 이유도 계속해서 the fox 안 만기러 갔자 it이니까 it say가 아니고 it says 해야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이나 he에 대한 얘기 the fox picks up the deer and walks off 되는거죠 그쵸 그니까 뭐 예 안녕하세요 fix in you he니까 그 다음에 walks in you end하고 walks 사이에 뭐가 다 생략했습니까 맞죠 그니까 여기에 walks off 하는 행동하고 fix up the deer 하는거 하고 전부 다 누가 하는 행동이야 the fox 가 하는 행동이죠 그쵸 흰 the fox 가 하는 행동이죠 그니까 the fox 가 fix up the deer 하고 the fox 가 walks off 하니까 여기에 walk off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예 이렇게 해 놓고 맞냐 틀렸냐 진짜 많이 물어봐요 walk off 해 놓고 맞냐 틀렸냐 walk off 할 수가 없죠 왜 he walk off 가 어딨어 당연히 뭐라 해야 돼 he walks off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s 가 빠져 있으면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여러분들 이제 곧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 6학년도 올라오면 내가 이 시험 문제 내야지 내가 사기 쳐야지 사기 당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죠 그렇죠 폐가 망신하지고 진문서 날리고 길바닥에 두저앉고 사기 당하면 그렇잖아 사기 안 당해봤어 사기 안 당해봤어 사기 안 당해봤어 명부에 소지가 있건 다른 학교에서 아니 여러분들 그런 그런 그쵸 그쵸 아직 어른이 아닌 공부는 왜 한다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잘 안해 그렇습니까 잘 안해 그렇습니까 나한테 많이 끌었어 그렇습니까 공부는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학교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쵸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지만 시험 기간에는 사기꾼이야 그렇습니까 사기꾼도 딱 변해갖고 나한테 사기실라고 아 요거 사기 한번 쳐봐야지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lf and tiger are are in you 당연히 암만 길어봤어 they are too tired 한 것이 뭐가 되어서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지민아 so 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so 앞에는 뭐가 오고 so 앞에는 원인이 오고 그 다음에 so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그래서 they are too tired 한 것이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을 하면 네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because를 써서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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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까지를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내용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이 되게 하려면 아 왜 so를 빼고 because를 넣으면 된거죠 because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 그럼 승빈이 의견이 그럼 승빈이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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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렇죠 와우 그렇죠 바로 그렇죠 바로 된거죠 맞죠 그렇죠 왜 못들었죠 왜 못들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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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소중함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왜죠 저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여기 수업하는데 있어서 나 혼자 가르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다른 학생들이 얘기할 때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좀 가르치는게 좋으라 어 because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because the wolf and tiger are too tired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똑같은 문장의 뜻이 되죠 because the wolf and tiger are too tired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해도 똑같은 뜻이 되죠 왜그런지 설명도 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because의 뜻이 뭐뭐하기 때문인거죠 그럼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요 원인이 오는거죠 so 뒤에는 뭐가 와요 그렇죠 because 뒤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는 결과가 오면 되니까 because 하고 so는 똑같은 표현을 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의를 줬던 것까지 아주 잘 기억했어요 내가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because the wolf and tiger are too tired so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because를 쓰든지 so를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써야지 because 하고 so를 다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라면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지금 몇 문장을 붙이고 있어 그렇죠 두 문장을 붙이고 있어 두 문장을 붙이려고 그러면 본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그렇죠 한 군데 발라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본드가 바로 접속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뭐하고 뭐가 접속사야 because 하고 so가 접속사죠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근데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because the wolf and the tiger are too tired so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해놓고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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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들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해석을 해보면 돼 왜? 여기다 because를 넣으면 the wolf and the tiger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가 because도 있고 여기가 so도 있어 그럼 니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늑대와 호랑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럼 어디가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안 들죠 근데 틀린 문장이라고요 알겠습니까? because를 쓰든 so를 쓰든 두 중 하나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because the wolf and the tiger are too tired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게 뭐였냐 여기에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 써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쵸 cannot에 있는 나 때문이라 했고요 마지막 질문 이세 대한 얘기 그래서 지인이 생각할게 이순 이세 대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잘 모르겠다 이세 대해서 세 가지 이순 갈 수 있잖아 그거부터 가볼까 세 가지 중에 모두 그쵸 대신 온거죠 그 말은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그럼 대신 왔다면 뭐 대신 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러면 내가 조금 힌트를 주면 이슬 어떤 한 단어 대신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내용 대신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슬 맞아요 문장 대신 왔어요 문장 대신 온건 맞는데 그렇다면 어느 문장 대신 왔죠 이슬 이슬 뭐라고 어 어 어 어 어 여기도 behöver 아 아니 아 어 아 여기 아 아 그가 이 문장에 지금 파란색 형광배치라는 문장의 뜻이 뭡니까 여우가 뭐하고 뭐한다? 사슴을 물고 떠나버린다죠 그쵸 사슴을 픽스업하고 웍스업 한다라는 문장이죠 그쵸? 그니까 지금 얘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을 뺏긴 상황이죠 그쵸? 그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우가 훔쳐서 먹이를 뺏어가는 것을 눈뜨고 눈뜨고 아무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다 됐네요 매초에 끊어있기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제 끊어있기 하고 통문장 할 때 말하기 테스트 할 때 여기에 내가 뭐 물어봤더라 라고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저한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하냐 누가 The wolf and tiger가 뭐한다? bite 하죠? 누구를? each other 서로를 물고 뜯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they both get badly hurt 하고 그들 둘 다 어찌 뭐하고 심하게 다치고 그리고 뭐한다? fall down 그쵸? 쓰러진단 말이죠 심하게 다쳤으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 다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죠? 언제 At that moment 그 중간 누가 뭐한다? a fox가 comes along 한다 끊을 때가 없죠 여기는 그 중간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come along 뭐하다? 나타나다 였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말하는 걸 특별히 끊을 때는 없는데요 thanks boys 고마워 이 녀석들아 I'm going to take 할 거야 여기 take의 뜻이 많은데 여기서 take의 뜻이 뭘까요? 가져가다며 가져갈 계획이다 내가 잡아갈 거야 누구를? the deer 라고 누가 뭐한다? says the fox 여우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하고 he가 픽스업 하죠 무엇을 픽스 한번 합니까? the deer 를 그리고 뭐 해버립니까? walks up 그렇죠 걸어서 떠나버리죠 the fox가 픽스업 the deer and walks up 그래서 누가 어때서 누가 the wolf and the tiger가 어때서? are too tired해서 그래서 누구는 뭐한다? so they cannot do 그들은 할 수가 없다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he picks up the deer and walks up 하는 상황에 대해서 anything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은 뭐예요? that's what's happening?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4글자 4자 성우란 뭐예요? that's what's happening? 네 글자 4자 성우란 뭐예요? that's what's happening? 시작은 O로 시작합니다. that's what's happening? 시작은 O로 시작합니다. that's what's happening? 어 승빈 어부지리라 하죠 이런 걸 보고 that's what's happening? 그렇죠 어부지리가 어부의 이득 이득이란 뜻이에요. that's what's happening? 어부의 이득 옛날에 4자 성우란을 보면 그렇죠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걸 왜냐하면 자 지금은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죠 초등학생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중 2 중 3쯤 되면 이게 아니고 이런게 들어가 있어요 가와만사성이다 어부지리다 그렇죠 난 모르겠다 뭐 이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뭐 어떤 상황일까요? 윗글의 내용이 어때야지 이게 다 안될까요? 힘센 사람 둘이 싸우는데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냥 가만있다가 피해보는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고래 끝이 끝에 낙이 온다 이런게 답이 되려면 내용이 뭐라 해야 될까요? 힘센 사람 둘이 죽는가? 아니 위에 내용하고 상관없이 밑글이 아예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랄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되다가 잘 안되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성공하는 이야기 그런거라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한가지 일로 두가지 이익이 생긴다 이것도 사자성어가 있죠? 그렇죠 이런걸 보고는 뭐라그래요? 일석일모라고 하네요 원스톤 투 벌스 얘기하는걸 보고 돌 한번 던져서 새 두마리 담긴거 그럼 이런게 답이 되려면 위에 내용이 뭐가 써야될까요? 빈자나가 주름경이 부여하니까 예를 들은 것 같고 와 그 방향 돈을 발견했는데 그 옆에 또 어떤 지갑이 있던 여자를 찾아가지고 그 지갑 주인을 찾아가지고 또 그 지갑지인이 찾아가지고 또 보상은 좋다 아 옆에 있던 돈 내가 하고 지갑 오 괜찮네 아 좀 안좋은 아 조금 부족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좋아하는데 그쵸? 그니까 이건 내용이 어떻게 해야되냐 뭔가 한가지 일을 했는데 그걸로 두가지 이득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를 부아서 설거지 해드렸어 그쵸?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딸내배 아들내미 착하네 칭찬도 듣고 용돈도 오만원 받았다 아 너무 크게 불렀네 그 다음 좋은 일에 또다시 좋은 일이 겹친다 이런게 답이 되려면 어떤데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렇습니까? 이거 이거 반대되는 걸 보고 네 글자 이거 반대되는 상황 그쵸? 엎친자 엎친자를 네 글자로 하면 힌트는 설로 시작합니다 설상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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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 위에 뭐가 내린다 눈 위에 뭐가 내린다 설이가 내린다 눈 위에 설이까지 내린다 설상다상 안 좋은 일이 겹친다 엎친다 근데 이런 것들 많이 알아둬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거 어디서 가르쳐주세요 논술학원 한번 가르쳐주죠 그런가요? 오케이 그래서 뭐야 속담집이나 이런것도 많이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책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서점가면 그래서 윗글에 이시 가르치는 걸 우리말로 써라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여우가 사슴을 집어 가고 도망쳐 버리는 것 웍스 오프 하는 것 그러니까 히 픽스 아이고 힘들어라 히 픽스 오프 디어 앤 웍스 오프를 해석해서 쓰라는 거죠 이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왜이렇게 늦었어? 왜이렇게 늦었어? 왜이렇게 늦었어? 왜이렇게 늦었어